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중인 승무패 85회차 하편 K리그 및 J리그 5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히로시마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뚜렷합니다.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해도 히로시마는 측면 돌파나 롱볼을 활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간 도스의 패스플레이가 어느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히로시마는 타이트한 수비를 통해 이를 무난히 방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사간 도스가 강팀을 상대로 중앙을 굳히는 전략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히로시마는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측면 공세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히로시마는 공수 전환이 빠른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측면 돌파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후쿠오카 전에서도 상대의 낮은 라인을 크로스와 헤더로 공략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4대 0으로 이긴 사간 도스 전에서도 윙백이 한골 1도움을 기록하며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히로시마는 압박과 간격 유지에 강점이 있어 수비 상황에서 기대 실점을 낮추는데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히로시마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사간 도스의 공격이 타이트한 수비를 자랑하는 히로시마를 상대로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간 도스의 수비가 롱볼이나 측면 공세에 당하는 경우가 더 잦았습니다. 사간 도스가 강팀을 상대로 중앙을 굳히고 수비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취하더라도 히로시마는 이를 해결할 측면 공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승을 추천드립니다. 수원FC와 비교하면 인천의 공격진 역량은 다소 떨어집니다. 지난 코리아컵에서는 주로 어린 선수들이 출전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K리그 일부 수준에서 1대1 상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인천은 수비에서 강경 유지에 문제를 보이거나 뒷공간을 허용하는 등 강한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FC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 문제로 인해 교체로 출전하던 손준호가 이제는 선발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는 전진 패스를 넣는데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수원FC는 안데르손, 이승우, 지동원 등 공격 자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운영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수원FC가 오버 양상에서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손준호의 합류로 수원FC가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이승우나 안데르손 등 공격진의 퀄리티와 덱스에서 인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공격 진영에서 1대1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수원승을 추천드립니다. 대구는 광주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 공격적인 성향이 더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구는 광주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자주 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세징야와 에드가가 광주를 상대로 강력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세징야는 직전 광주전에서 한골 이도움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광주는 전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허율의 센터백 전환, 엄지성의 이적 등으로 선수들의 퀄리티가 지난 시즌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아사니에 대한 감독의 시선도 긍정적이지 않아 안혁주나 정지훈 같은 어린 선수들을 기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의 경험 부족은 전체적인 경기에서 침착성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가 오버 상황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는 공격적인 300 운영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상대로 강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외국인 선수들이 광주의 강한 압박을 잘 이겨내고 있으며 광주가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능하더라도 선수들의 퀄리티가 지난 시즌보다 떨어진 점이 대구의 승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대구 승을 추천드립니다. 김천을 상대로 서울은 대체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서울이 김천을 이긴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의 중앙 공 투입을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모가 부상으로 빠졌고 유일한 3선 자원인 류제문은 주중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강상우 등 수비 선수들도 체력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천은 여전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비록 올 시즌 서울을 상대로 1대5로 패했지만 당시에는 300 전술을 실험한 것이 패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는 4-3-3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동경이 상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고 전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동경은 최근 두 경기에서 한골 1도움으로 활약하며 미드필더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김천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서울이 김천을 상대로 잘했을 때에는 강한 중앙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전개를 차단했지만 현재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문제입니다. 반면 김천은 이동경이 미드필더에서 전개와 득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김천에게 강했던 점을 고려하여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김천 상무 승을 추천드립니다. 대전은 최근 경기에서 뒤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모두 대전이 선제 득점을 기록했으나 후반전에 역전당하며 흐름을 잃었습니다. 포항은 뒤심이 강한 팀으로 대전은 포항을 상대로 후반전에 실점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대전이 먼저 득점했지만 포항이 이를 따라잡아 승리를 가져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포항은 대전을 상대로 상성이 좋은 팀입니다. 포항은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압박을 이끌어내고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데 능합니다. 황선홍 감독 체제의 대전도 여전히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포항의 강점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5경기 전적에서도 포항이 11승 3으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포항의 승리와 오버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대전이 공격적으로 나서서 선제골을 넣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은 후반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대전의 선제골을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항의 후반전 힘과 대전과의 좋은 상성을 고려할 때 포항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45회차 하편 K리그 및 J리그 5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